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오늘 확정될 전망입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유력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예상됩니다.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대상자들의 사면, 복권, 감형 등이 적정한지 심사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. 오늘 열릴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이 확정 의결되면 대상자들은 28일 0시 석방될 전망입니다. 진짜로 이 malicious mercury 찍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일을 endlesssal éc montrer적인 사면 문화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